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민주 작가님의 뮤지컬 체어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민주 작가님은 2009년 매일신문, 2010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2020년 단편집 화이트밸런스, 2023년 단편집 언더고잉을 출간했습니다. 김만중 문학상, 천강문학상, 작가포럼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뮤지컬 체어 김민주 상가의 어두운 복도 안쪽에서 길 고양이가 운다. 누군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는 소리 같다. 오늘따라 더 애처롭다. 그녀가 사라진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밤이면 화장실을 제외한 복도 뒤편은 불이 꺼져 있다. 한밤중에 고양이 울음은 그래서 기분이 묘하다. 밥을 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지도 모른다. 한동안 고양이들의 밥을 책임지는 여자가 있었다. 고양이가 울면 지금도 그 여자가 생각난다. 당시 지하철 역사에서 같이 노숙했던 남자가 있었다. 자기 잠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다른 노숙자를 죽여버렸다고 공공연히 떠들어 대던 남자. 어쩌면 그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공장이 파산한 후 조그만 카페를 열어 재개하기까지 4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며 밑바닥을 경험했다. 끝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바닥이 발끝에 닿는 행운은 오지 않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은 어느 이른 아침 자고 일어난 후 발밑에 놓인 바구니를 보고서였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작은 바구니가 왜 팔치에 굴러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대나무 바구니 안에 천원짜리 지폐와 동전 몇 개가 들어있던 건 더 황당한 일이었다. 누군가 떡이 든 비닐봉지나 샌드위치 봉지를 두고 간 적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구걸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든 바구니는 대단히 모욕적이었다. 노숙자이기는 하지만 거리는 아니었으므로 누군가의 이 황당한 선행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풀 상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화살은 자신에게로 향했다. 사람이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은 큰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다. 격혀이 쌓인 지푸라기 위에 다시 새로이 놓인 아주 가벼운 집 하나가 바로 그 계기였고 그것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의 선행이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는 사이에도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내 허락 같은 것은 없이 비가 오고 눈이 왔다. 노숙자 생활도 할만했다.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다. 사업이 급속히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사람이란 짐승이 얼마나 징그럽고 혐오스러운지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 역시 먼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고 신에 버림받은 형제들이니 서로 불쌍하게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위로도 역겨웠다. 그들은 내 추락을 즐기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탐욕스럽게 채우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나를 괴롭히는 그를 극률이 여긴다면 내 마음 역시 극률한 대접을 받아야 했다. 나쁜 인연이 있으면 좋은 인연도 있다. 그동안 쌓은 인연이 헛되지는 않았는지 노숙을 청산하고 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과거의 타인들에게 쌓아놓은 신뢰가 보탬이 되었다. 공장이 파산할 때도 내가 알거지가 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마흔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일군 공장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처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그때만큼 고마웠던 때는 없었다. 최대한 거래처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은 해체되었다. 거래처의 손해를 최소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게 남은 것은 오로지 빚뿐이었다. 그 후로 내 손으로 다시 떳떳하게 내 이름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틴 시간이었다. 어쩌면 내가 다시 찾고 싶었던 것은 내 이름이나 명예보다는 노숙 생활로 간절해진 내 잠자리였는지도 모른다. 언감생심 등기부 등본상의 내 소유가 아니라 전세든 월세든 간에 지금 당장 내 한 몸 눕히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말하고 나니 노숙 시절 자신의 잠자리를 빼앗으려는 다른 노숙자를 죽여버렸다는 노숙자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숙자 희망 대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나라의 보조를 받아 경기도의 변두리 작은 상가 한쪽에 커피 전문점을 내었을 때 매장 의자에 앉아 울었다.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 중 바리스타 과정이 있었다. 당장 일용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도배나 용접, 배관 기술이 최고 인기가 있었다. 당시에는 신설된 바리스타 과정이 인기 없는 과목이었지만 커피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다. 그 과정과 함께 배운 인문학은 내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나 인류의 역사 등 노숙자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것들이 내가 인간임을 일깨워 주었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격은 갖춰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했다. 노숙자 심터 카페에서 견습 생활을 3개월 했다. 배운 것을 써먹을 때가 생겼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었고 그 3개월은 재기를 위한 기회의 시간이었다. 내 미각과 후각은 변별력이 뛰어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재주가 있었다. 자신감이 붙은 나는 독립하기로 마음먹었고 마지막 1개월을 가게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썼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재월 센터의 도움으로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성비 좋은 원두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가게도 변두리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동네이기에 유동인구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이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어서인지 상가에는 카페가 없었다. 아파트는 낡았으나 웬일인지 상가 건물만 새로 개축한 듯 새 건물이었다. 마침 나의 재기 소식을 들은 친구가 보내준 이국의 사진과 고물상에서 찾아낸 고장난 낡은 카메라로 장식하니 그런대로 멋스러운 공간이 탄생했다. 바리스타 강사가 직접 와서 개업날의 바쁜 작업을 도와주었다. 손님들에게 로스팅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였다. 자신의 커피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코스를 마련했다. 혼자 운영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을 없애고자 한 방안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메뉴에 토핑과 시럽, 각종 크림과 견과류 레시피 등을 추가하는 선택 과정이 손님들을 즐겁게 했다. Do it yourself. 스티커가 있는 테이블 주위에는 언제나 손님들이 몰렸다. 얼마 후 카페 옆 핸드폰 가게의 청년이 상가의 내력을 알려주었다. 그 방화 사건은 떠들썩했는데 모르고 계시는군요. 여기가 원래 일반주택이었어요. 그 방화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지요. 누가 그런 짓을? 스토킹 범죄자였는데 그때 장리식장에 10대의 딸이 상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그 딸은 다른 곳으로 가고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리모델링해서 상가로 만든 거라고 들었어요. 임대료가 경기도 외곽 중에서도 비싸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미리 알았다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수백 년을 살아오는 동안 아무도 죽지 않은 건물은 없을 것이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의 공간이 생긴 것에 의미를 두었다. 가게는 내 두 번째 자궁이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커피향 나는 마지막 요람 같았다. 마음까지 숨 가쁘게 달려오다 주저앉았고 다시 찾은 요람은 나의 첫 번째 요람의 안락한 무기력에 비해 생기있고 역동적이었다. 비록 매장에 긴 의자를 붙여놓은 임시 잠자리라 해도 차가운 바닥과 그보다 더 차가운 시선이 살을 애는 노숙에 비하면 천국의 첫 번째 계단쯤에 비유할 수 있었다.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아니어도 좋았다. 모든 것을 혼자 구하고 스스로를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로서의 삶도 좋았다. 어느 정도 가게에서 익숙해지자 로스팅 강의도 하기 시작했다.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수입이 되는 일이라면 늦은 밤이라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시에 문을 닫고 그때부터 한 시간 동안 로스팅 강의를 했다. 입소문이 나니 의외로 로스팅 강의가 커피 판매 수입보다 더 나아졌다. 단골도 생겼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주로 종교활동으로 모였다가 간단한 뒤풀이나 다과의 목적으로 들렀고 호기심에 들렀던 사람들은 한 번에 호기심을 충족하고 다른 호기심 대상을 찾아 떠났다. 가끔 오는 젊은이들 역시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선호했다. 가공족은 길 건너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몰려갔다. 그녀가 찾아온 것은 어느 가을 그러니까 매장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고 조금 지루해질 정도의 안락함이 처음에 긴장을 몰아내고 있을 때였다. 혼자 온 그녀는 매장 안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진열되어 있는 이국적인 몽골 풍경의 빈티지 사진들을 꼼꼼히 보았다. 광활한 대초원과 게르 순박한 눈망울의 아이들 초원의 깃발처럼 흩날리던 울긋불긋한 룽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담고 운명을 다한 낡은 라이카 M8을 보았다. 에스프레소 투샷을 주문하고 창을 마주한 바에 앉아 그녀는 가방 속에서 책을 꺼내 펼쳤다. 초면은 아니었다. 그녀는 캣맘이라 불렸다. 캣맘이라 하기엔 젊어서 캣걸이라 부르고 싶었지만 왠지 어감이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가 지나간 후에는 늘 고양이들이 몰려들었고 플라스틱 그릇에는 사료가 가득 차있었다. 그녀가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주는 문제로 고발당하기도 해서 동네 어른들과 기 싸움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상가를 드나드는 길고양이들에게 이름표를 달아준 것도 그녀였다. 그녀는 매일 안부를 묻듯 마치 마치 이 가게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듯 방문해 에스프레소 두 샷을 주문해서 30분을 꼭 채우고 일어섰다. 그녀를 열 번째 만나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주문의 말을 걸었다. 그날의 손님이 뜸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서늘한 시선에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바에 앉아 턱을 고이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더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책이 있는 풍경 좋지 않나요? 저 창가에 책을 좀 갖다 놓으면 북 카페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테이블 회전율은 떨어지고 가게 수명은 짧아질 터였다. 창 앞에 거울용 무릎담요를 담은 라탄 바구니도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더 이상 반응이 없자 그녀는 크게 양보하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 책을 발견한 것은 그녀가 가고 난 후 테이블을 치우러 갔을 때였다. 마당이 아름다운 집이라는 라이프 잡지였다. 밖으로 나가 그녀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다. 다음 날 그녀가 왔을 때 책을 돌려주었다. 그녀는 웃었다. 한 차례 테이블 회전이 끝나고 자리를 정리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화집과 사진집이 무릎 무릎담려 무릎담려와 함께 남아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술에 취한 채 인사불성이 되어 에스프레소 투샷을 주문했다. 술이 깨면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창가 테이블에 고꾸라져 잠이 들고 말았다. 대책이 서지 않았다. 여자는 모두 꽃이라는 아버지 말처럼 저녁이면 시들기는 하지만 그대로 두기에는 세상이 위험하고 꽃은 아름다웠다. 그날 나를 살게 한 삶의 원칙 하나를 깰 수밖에 없었다. 내 공간에 타인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를 간이 침대로 부축해서 눕히고 불을 껐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처럼 창가 바 긴 의자에서 눈을 붙였다. 잠에서 다시 깬 것은 그녀의 단말마 때문이었다. 그녀는 불이 났다고 비명을 질렀다. 악몽을 꾼 것 같았다. 엄마 얼른 나와 나 여기 있어 내 말 들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자는 떠나고 없었다. 간이 침대의 담요는 그녀의 몸 부피만큼의 공기를 머금고 살짝 들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날 에스프레소 투샷을 마시러 오지 않았다. 상가 근처 고양이 사로통이 채워져 있는 걸 보면 그녀가 왔다 간 것이 분명했지만 카페인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에 대해 느끼지 못했던 불편한 감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창가의 책과 라탄 바구니를 볼 때마다 그녀의 의묵스러운 집요함이 느껴졌다. 관객은 알고 있으되 주인공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이구심이었다. 그것이 공포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자가 가게에서 자고 간 일주일 후 그녀는 행운못 화분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날 이를 사과하는 뜻에서 주문한 것이니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는 간곡한 말과 함께 화분을 출입구 오른쪽에 놓고 갔다. 그곳은 테라스 손님들이 드나들면서 부딪히기 좋은 곳이었다. 나는 화분을 가게 안쪽 계산대 옆으로 옮겼다. 다음날 온 그녀는 놀란 듯 화분을 끌어다 다시 출입구 쪽으로 옮겼다. 그녀가 에스프레소 투샷을 들고 사라진 후 나는 그 행운목을 원래 위치에 놓았다. 이제 행운목을 품은 화분은 화분의 본분을 벗어나 나의 의지여 투쟁의 산물이 되었다. 나는 화분을 노려보았다. 점심을 먹고 왔을 때였다. 흙과 함께 뿌리를 드러내 놓은 나무를 발견했다. 나무의 집이라 할 수 있는 화분조차 산산조각이 난 채 발가벗은 행운목 옆에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었다. 나무와 화분과 흙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렸다. 기이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화분으로 씨름할 일은 없을 듯 했다. 그 후유증은 다른 방식으로 타격을 주었다. 그 일이 일어난 후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은 아니었다. 거리에서 잠을 자던 시절에도 가끔 경험했다. 그때 내 잠자리는 공원의 가장 흐미진 곳 마지막 벤치였다. 그곳은 잊은 곳이라 아는 사람만 오는 곳이었다. 벤치 세 개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옆 벤치에 누군가 앉으면서부터 경련이 일었다. 벤치가 비이면 경련도 함께 사라졌다. 카페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불청객처럼 찾아온 것이다. 물론 당시 그런 증상이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었다. 벤치에서 자고 있던 나를 공격한 놈이 있었다. 무엇인가에 눌린 것 같은 묵직한 통증과 함께 구타가 시작되었다. 몸을 퉁글게 말고 세상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어쩌면 그놈이 짭 검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영화관 좌석을 세 매씩 예매하던 남자였다. 그가 노숙자가 되기 전에 일이지만 두 시간 동안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내내 불안하다고 했다. 그 일 이후 나 역시 그랬다. 몸에 든 피멍은 사라졌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내 공간에는 사람은 물론 신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 흔한 성경책이나 불경 혹은 묵주나 염주 관광지에서 파는 불상이나 성모 말이야 아니면 반짝이는 십자가나 돌하르방 이런 것은 물론 거북이나 핫같은 주술적인 것도 의미 없는 방해물이었고 불청객이었다. 어느 날 친구가 조그만 진주 알갱이 하나를 손바닥에 지어주었다. 사업을 시작할 때였다. 너 이걸 부적처럼 들고 다녀 행운의 진주야. 이게 뭔데? 9.11 테러에서 살아난 친구가 하고 있던 진주 목걸이 알이야. 그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곳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걸 갖고 있었다면 그 이상한 일들을 피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손과 손목을 이어주던 경첩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손목에 힘이 빠져 겁을 떨어뜨렸다. 비명을 지른 것은 그녀가 먼저였다. 그녀가 있을 때마다 손이 저려와 물건을 잡기가 겁이 났다. 손이 극도의 무기력에 빠진 듯 제 할 일을 하지 못했다. 로스팅 기계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겨웠거니와 커피 머신 손잡이도 제대로 잡아당기지 못해 번번이 헛손질을 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놀라고 바닥에 딘 파편에 허둥대며 바닥을 쓸고 나면 그제야 손목의 경련과 무기력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병원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했다. 그 다음 휴일에는 열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손등에 난 상처 때문이었다. 카페는 상가의 입구 쪽에 있었고 입구로 들어가면 상가 화장실과 다른 가게 입구로 들어가는 복도가 있다. 도로 쪽으로 입구가 난 가게들은 모두 영업 중이었지만 반대편 상가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어느 날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문구점이었던 자리에 고양이가 새끼를 까놓고 있었다. 고양이 새끼들은 3주 정도 되었는지 꼬물거리는 수준을 넘어섰다. 호기심과 장난기를 담은 움직임이 발랄해서 어디로 튈지 몰랐다. 어미는 내가 들어서자 불안과 분노를 담은 눈길과 낮은 으르렁 거림으로 엄포를 놓았다. 갈색 얼룩이 한 마리가 뒤뚱뒤뚱 기어나와 건축물 쓰레기들 틈을 기어 올라갔다. 위태하게 아래로 나 뒹굴 것 같은 상황에서 나는 손을 뻗어 새끼 고양이를 바쳤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손을 핥힌 건 어미 고양이였다. 내 손등에는 두 줄의 선명한 핏자국이 생겼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바르고 허둥지둥 그날을 보냈다. 저녁이 되면서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9시 반이 되자 손님이 모두 돌아갔다. 카페에 불을 모두 끄고 문도 잠갔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몸을 돌려두었고 곧 정신을 잃었다. 죽음의 문턱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몸 상태였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바닷속으로 추를 배달고 버려진 것 같았다.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 가면서도 허우적거릴 기운도 없는 상태가 밤새 계속되었다. 사경을 해마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얼굴이 있었다. 차가운 불수건으로 이마와 목으로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비밀번호가 뻔하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내 촉이 맞았어요.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익숙한 솜씨로 따뜻한 고구마 라떼를 만들었다. 제법 경력에 있는 듯한 솜씨였다. 애견 카페에서 일한 적 있어요. 그때 음료 제조하는 걸 배웠죠. 그녀는 위험한 천사였다. 몸이 정신을 지배했다. 간병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다. 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어떤 것이 불편한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귀신처럼 알아내어 수족처럼 입안의 혀처럼 필요한 것을 내 앞에 갖다 놓았다. 내 인생은 누군가 병이 들어야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생도 모두 내 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지요. 섬뜩했지만 그녀를 거부할 수 있을 내 일상에 내 일상에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천사는 언제 악마로 변할지 모르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잠시 잊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루시퍼가 되는 건 단지 복종하느냐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느냐 의 문제가 아니었다. 몸이 회복기에 들어설 무렵 다시 사고가 났다. 빨간색 QM3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있는 내 발등을 사뿐히 밟고 지나갔다. 차는 카페를 낀 사거리 모퉁이를 돌아 우회전에 사라졌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로스팅 강의 날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펑크는 막아야 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무사히 로스팅 강의까지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긴장이 풀렸는지 잠시 까무라쳤다. 눈을 떴을 때 역시나 그녀가 내려다 보고 있었다. 미련하네요. 다음 날 그녀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카페 입구에 휴가 안내판을 걸려고 했을 때 그녀가 말료했다. 손님들 하고의 약속이에요. 휴가철도 아닌데 이러면 단골 끊겨요? 하루만 해보고 힘들면 쉴게요. 며칠 후 깁스를 풀지는 않았지만 걷기에 무리가 없을 만큼 회복되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나는 카페를 잘못 찾아온 것인가 두리벙 거렸다. 카페의 인테리어가 바뀌어 있었다. 가구의 방향과 위치, 모양이 조금씩 달랐다. 전등갓은 빈티지에 가까운 등나무 조명으로 바뀌어 있었다. 전등이 낡아서 떨어졌어요. 위험해서 바꿨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테이블 위치가 창쪽에서 안쪽으로 20cm쯤 더 들어와 있어 카운터 쪽과 가까워져 있었고 고무나무의 위치는 그대로지만 방향이 틀어져 긴 가지가 가게 내부로 향했다. 카메라와 사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두렵기까지 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또 무엇이 달라졌을까 모르고 지나친 것은 없을까 유심히 보았다. 보는 것마다 의심스러웠다. 로스팅 기계 손잡이가 원래 왼쪽에 있었다. 스탠드 장식장의 머그잔과 에스프레소 잔의 위치는 또 어떤가 그녀는 매일 밤 병원으로 찾아와 그날에 보고를 했다. 가게에 못 나가 미안하다는 데 말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그런 이유에서 였을까 그녀는 내가 돌아온 것이 실망스러운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으로 앞치마를 벗었다. 노숙자였을 때 가장 서러웠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진 후의 공허함과 분노였다. 9년 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방 한 칸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나의 오장육부를 감싸는 피부와 나의 정신을 감싸는 옷처럼 나를 잠들게 하는 곳이야말로 나의 성역이었다. 아래 윗집과 옆집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곳 그곳은 나의 에덴이며 선악과 조차 허용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사업 사업 실패로 마흔에 그 집을 내놓아야 했고 4년 만에 다시 마련한 것이 이 카페였다. 문득 그 짭검사 노숙자가 떠올랐다. 그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안락사용약이 잘 듣는다고 자랑하듯 기띔해 주었다. 그때는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믿고 싶었다. 나는 카페 기계들과 재료들을 원래 위치대로 모두 되돌려 놓았다. 의자들과 테이블도 되돌려 놓은 후 매장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다음 날 그것을 확인한 그녀는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으로 에스프레소 투샷을 들고 가버렸다. 폭풍 전야 같은 싸늘함이 감돌았다. 성큼성큼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더할 수 없이 불쾌한 감정이 그녀의 어깨 너머로 전해졌다. 한동안 그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다음 날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가게에 나타났다. 오전 일만으로도 벌써 발의 통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반 깁스를 하고 무리한 것이 탈이 났다. 그것 보세요. 그렇게 일찍 태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녀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냉동실에서 얼음팩을 꺼냈다. 깁스를 풀고 발등에 얼음팩을 갖다 대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의구심이 들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다. 불안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한 번 금이 간 발등은 재발한 통풍 증세와 함께 일어서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휴대폰 가게 청년과 저녁이면 한 잔씩 비우던 맥주가 더 문제였다. 발은 부어올라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였기에 한 발을 질질 끌면서 걸었다. 걷기보다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밤마다 누군가 발을 찧어놓은 것처럼 붓고 절이고 뼈가 시리는 증세가 계속되었다. 테라스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녀는 알바처럼 오후에만 일하다 방까지 남아있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로스팅 이론 강의만 내가 맡았고 실기는 그녀가 해보겠다고 했다. 젊은 남자 수강생이 들었다. 수강생들은 나보다 그녀를 더 반겼다. 때로는 그녀를 젊은 여사장으로 알고 있는 이도 있었다. 손님들은 그녀를 매니저님 혹은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소란을 떨거나 하면 불청객이나 되는 듯 눈꼬리를 지켜 세웠다. 눈썹이 순간적으로 지켜 올라갔다. 금사에 내려가고 평정심을 찾았지만 그 모습은 내게 섬뜩하게 각인되었다. 어느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인가 익숙한 것이 지나갔다. 내 발을 살포시 밟고 지나간 것과 같은 빨간색 QM3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차창 밖으로 긴 스카프 자락이 보였고 그 끝이 아침의 셀에 아주 잠깐이지만 반짝 하고 지나갔다. 그것은 지난번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과 비슷한 은사 섞인 시폰 스카프 였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에게 신세진 것을 갖고 싶었다. 봉투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비스듬히 올려다 봤다. 그 눈은 이게 뭐야 하는 반항적이고 위협적인 눈길이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한동안 괴로워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백화점 기프트 카드와 스카프였다. 로스팅 수강생이 골라주는 것을 그녀에게 선물했지만 그녀가 그 스카프를 하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에 대해 온갖 나쁜 상상으로 가득 찾으면서도 더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릴까 무서워 그 모든 의문을 잠시 덮어놓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 날 미칠 것 같은 두려움과 동시에 빨간 QM3에 대한 의문이 불쑥 솟아올랐다. 다음 날은 더 믿을 수 없는 일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의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탁자가 창문에 가 붙어 있으며 커피 원두가 둥둥 떠 다니고 도자기 머그잔과 장식장의 본차이 나와 포세린 찻잔들이 제각기 허공에서 그네 타듯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꾸민가 머리를 접고 눈을 비비고 다시 매장을 바라보았다. 반은 꾸미고 반은 꿈이 아니었다. 의자는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고 다른 기물들은 의자의 네 다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듯 올려져 있었다. 유일한 안식처가 괴물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꿈속의 꿈 잠속의 잠에서 또 깨고 깨어난 현실을 꿈이라고 깨닫는 과정이 몇 번이나 지속되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았고 점점 더 나 자신을 못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 짭검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목이 말라 입을 벌리고 옹알이를 다시 시작해 그리고 코를 골면서 잠이 들지 그럼 끝이야 간단하지 20g이면 충분해 이왕이면 원부림치지 못하게 꼭 껴안아 주는 게 좋아 바람이 불자 아침에 햇살이 순식간에 싸늘한 대기의 채찍에 도망가 버린 듯 했다. 그녀와 결별 해야겠다고 빰 먹었다. 카페를 내놓을까 고민도 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아직 갚아야 할 것들이 많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녀는 가게에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찾았다. 로스팅 강의에 빠지는 사람도 생겨났다. 야근이 있어서요. 밀린 정산 마감 때문에요. 이유는 다양했다. 로스팅 수간 인원이 줄어 가게 타격이 오기 시작했다. 길가에 은행을 밟아 톡톡 터뜨리며 휴대폰 가게 청년이 물었다. 혹시 가게 내놓았어요? 무슨 소린가 뜬금없이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요즘 매니저님 왜 안 나와요? 글쎄 내 허락 받고 오는 사람 인가 웃어 던겼지만 문득 그녀의 존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열흘 후였다. 그녀는 초췌하게 변해 있었다. 얼굴에 멍 자국이 남아있었고 머리는 사내처럼 깎여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무너져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밤거리에서 납치당해 오랫동안 안대에 가려진 채 차를 타고 달렸고 고양이 소리가 나는 어느 곳에서 닷새를 굶다시피 지내다. 엿새째 되는 날 다시 안대를 하고 차에 태워진 채 어딘가에 버려졌고 비투성인 그녀를 누군가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했다. 눈물을 거둔 그녀는 오랜 추억의 장소를 더듬듯 눈으로 하나하나 가게를 훑어 내려갔다. 개업 일주일 기념 파티를 하던 날이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그녀는 휴대폰 청년을 초대해 와인 파티를 하자고 했다. 부담스러웠으나 그녀는 적극적이었다. 셔터를 내리고 셋이서 와인잔을 맞대었다. 술과 안주는 금세 떨어졌다. 주방에서 아이스버킷에 와인과 얼음을 채워 테이블 쪽으로 가져가려고 몸을 틀었다. 그녀의 손에 든 칼이 내 목을 겨누고 있었다. 사과와 멜론을 깎고 있던 그녀 역시 화들짝 놀라 말했다. 어깨가 결려 팔을 돌리려고 하다가 그만. 제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고의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나조차도. 하지만 칼은 내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나는 나는 시운 쪽을 택했다. 가끔 상가 복도를 지낼 때면 내가 그녀를 향해 무언가를 휘두르는 장면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도 뮤지컬 체어 아세요? 어릴 때 그런 놀이 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아직도 그런 꿈을 꿔요. 내 의자를 못 찾아서 허둥지둥 술래가 되고 사라지는 꿈녀. 그녀의 말에 휴대폰 가게 청년도 고개를 끄덕였다. 고양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를 떠올린다. 고양이가 새끼를 쳤던 그곳에 중국집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성업 중이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 복도를 지나갈 때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고양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앞에서 날카로운 것이 휙 지나간다. 가끔 나는 그녀를 기다린다. 에스프레소 투샷을 주문하는 고객의 얼굴을 확인한다. 그러다 나 역시 어느새 에스프레소 투샷을 전용잔에 담아 창가에 앉아 1년 전 그녀가 처음 왔던 날을 떠올린다. 그녀가 느꼈을 그 쓰고 독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 묘한 안도감을 느낀다. 그녀가 사라졌을 당시 그녀가 어디에 갇혀있었는지 몰랐지만 누가 그녀를 가두었는지는 알았다. 동물병원에서 재활 근무하던 짭검사는 그녀를 번식장 한가운데 가둬놓고 닷새우 풀어주었다. 그녀가 떠나길 바랐다. 그녀를 마지막 본 날은 내 생일이다. 자축 파티에 그녀를 초대했다. 그녀는 많이 취했다. 일주년 파티에서도 그랬지만 그녀의 주량은 형편없이 약했다. 이곳은 어릴 때 나고 자란 곳이에요. 예전에 미나리 마치였죠. 저쪽 네거리 넘어가 개울이었고요. 그 개울에서 동생과 헤엄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불이 난 후 집이 헐리고 새 건물이 생기더군요. 부동산 사무실이 생겼고 몇 년 후 빵집으로 변해 날마다 파란 에필탭에 불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다시 몇 년 후 이곳은 여행사가 되었고 다시 부동산이 되었다가 또 빵집이 되었다가 카페가 되었죠. 저는 고양이처럼 이곳을 떠나지 못해요. 이곳이 미나리 바칠 때가 좋았어요. 초록의 파도가 아침마다 일렁이는 모습. 다시는 못 보겠죠? 몽환적인 그녀의 표정을 보며 나는 주방으로 갔다. 뾰족한 와인 따개의 끝으로 동밀 병원에서 가져온 앰플의 알루미늄 잉을 잘라냈다. 그리고 고무마개를 벗겨내고 내용물을 빈 와인잔에 따랐다. 그 위에 스파클링 와인을 부어 잔을 채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한 모금 마셨고 조금 후 목이 마르다고 했고 다시 술을 마셨다. 우리는 우리는 늘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까요? 그녀는 말했다. 나 역시 그녀에 대해 이제야 궁금증이 인다. 내 발등을 지그시 밟고 지나간 QM3에 대해서도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은 우리가 서 있는 콘크리트 바닥처럼 견고하게 다쳤다. 그 무렵 프랜차이즈 중국집이 들어왔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고양이들도 사라졌다. 나는 그날 그녀가 보여준 사진을 떠올린다. 행운목이 있는 집 대문 앞에 자전거가 있는 집 창가에 라탄 바구니가 있는 풍경의 사진 그 사진을 찍은 라이카 M8과 그녀의 아버지가 찍었다는 봉골의 풍경에 대해서도 가끔 그녀의 몽환적인 눈을 그리워하며 오늘 또 에스프레소 두 샷을 입술에 머금고 미나리 바쳤다는 곳을 바라본다. 좀 더 일찍 알게 되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어디선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